자두야 컵 피규어 2종 세트 최초 파는 것입니다. 무엇을 할까요? 자두야 컵 피규어 뭡니까? 컵에다가 끼워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인데요. 귀엽다. 헬로 자두가 우리나라 만화에다가 애니메이션 나왔고요. 애니메이션에다가 이렇게 피규어 나왔네요. 태풍과 금두꺼비도 있고 엄마는 셰프 슈퍼스타 그리고 고물 운탄의 노래 내 방이 필요해 다섯 가지가 있군요. 컵 피규어 자두 디자인 귀엽네요. 깔끔하고 괜찮고요. 헬로 자두 컵 피규어 헬로 자두 컵 피규어 역시 다섯 건 뭐야? 고라니 수사대 어? 다른 거네? 고라니 수사대 이 색깔은 또 다른 게 있군요. 고라니 수사대 엄마는 셰프 슈퍼스타 한국노래자랑 황금동자 다섯 가지가 총 열 가지군요. 대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시크릿처럼 뭐랄까 안을 볼 순 없어요. 볼 순 없고 중도에서 만들었고 타이콘 플리닝에서 스위프에서 판매하고 있네요. 2017년도 3월 나온 신제품입니다. 홍동에서 만들었고요. 좋아요. 이렇게 있구요. 실제 모습은 볼게요. 이게 바로 실제 모습인데 자두가 배가 뚱뚱 나왔어요. 와 완전히 대단한 배인데 오 컵 피규어라서 이렇게 컵에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요.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